제 17장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호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골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위세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동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딴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딴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딴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부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숯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란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개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곱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개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냈다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제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 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로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여 이스라엘 왕 호세야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로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파벌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로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권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야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만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마리를 줄이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화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샘나와 요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랍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됐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로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왁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로왕의 손에 한낱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로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오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오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를 건지실이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밭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와가 예루살림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죽여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를 바르치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